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은 따로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부의 추월차선 리뷰했었죠. 근데 사실 그동안의 내용은 인도여행자 그리고 서행차선여행자라고 해서 부자가 빠르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은 진짜 부자가 빠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오늘 저랑 같이 부의 추월차선 걷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 해보면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꿔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것. 첫 번째 아무런 재무계획 없이 인도를 걸으면서 오늘을 즐긴다. 이게 바로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국가 중국, 인도 이런 게 아니고요. 도로, 차도, 도로, 인도, 그때 인도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얘기하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재무계획을 세우지 않고 욜로입니다. 오늘만 즐기고 오늘만 보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서행차선을 달리면서 내일의 영광을 쫓아 오늘을 희생시킨다. 두 번째는 서행차선을 걷는 여행자들인데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을 희생하면서 내일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좀 열심히 산다, 부지런히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서행차선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드가 맡기고, 오늘 걸어다니고, 오늘 어떻게 절약하고 해가지고 이걸 조금조금씩 모아가지고 내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60세, 70세는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유형, 서행차선 여행자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추월차선 여행자입니다. 40년 정도 더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8세라면 25세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복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복권은 인도 복권입니다. 이 인도 복권은 1등 상금이 1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즉시 지급하고요. 당첨 환율은 6백만 분의 1입니다. 상금이 1천만 달러고 당첨 환율이 6백만 분의 1이다. 거의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서행차선 복권인데 이 서행차선 복권은 1등 상금은 50만 달러입니다. 상금이 훨씬 늘어났죠? 근데 이제 40년 만에 지급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40년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당첨 확률은 6분의 1,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 이 서행차선 복권의 문제는 뭐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월차선 복권인데요. 이 추월차선 복권은 1등 상금이 1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지급합니다. 당첨 환율은 7분의 1이고요. 괜찮죠? 6년이면 1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복권을 긁으시겠어요? 확률적으로 보나 금액적으로 보나 추월차선 복권이 제일 낮지 않나요? 뭐 서행차선, 인도 복권하고 서행차선 복권은 일단은 상금이 추월차선 보다 훨씬 작죠? 그리고 인도 복권 같은 건 6반만 분의 1이니까 굉장히 확률이 낮고요. 하지만 추월차선은 7분의 1로 뭐 서행차선은 조금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1등 상금이 천만 달러고 무려 6년 만에 지급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급을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추월차선 복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추월차선 복권을 선택한다는 것은 추월차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추월차선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 추월차선이란 것을 MJ 드마코는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 두 번째는 사업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네 번째는 빠른 부 형성인데요. 우리가 서행차선을 얘기할 때 서행차선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아니라 통제당한다고 얘기했죠.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행차선은 부자가 느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추월차선은 무제한적 영향력입니다. 무제한적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직업을 하는 것은 서행차선이고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란 것은 자영업, 우리가 흔히 얘기한 사업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셔야지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오늘을 희생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서행차선의 문제점은 뭐였죠? 오늘을 희생해서 밝은 내일을 기다리는 건데 이 밝은 내일도 담보되지 않죠. 하여튼 추월차선은 오늘을 겪고 놓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빠른 부의 형성입니다. 서행차선의 가장 큰 문제점 부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였죠. 하지만 추월차선은 빠르게 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추월차선 여행자의 특징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채에 대한 인식.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해야 합니다. 빚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이 빚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이 빚을 기꺼이 떠안습니다. 왜냐하면 빚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내 삶이 더 편해지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인식.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행차선의 길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30대 그렇게 죽어라, 절약하고 노력해서 정말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을 걷는 것보다는 지금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하면서 이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빠르게 부자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은 학교에 얼맨이지 않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평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월차선 여행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인식인데요.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은 내가 만들어내 가치를 반영한다.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술가들, 아티스트들은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만명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이 그 예술가의 작품을 사주고 그 예술가한테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M.J. 드마코 역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다. 나는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하고 감명받을 수 있을까? 그럼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결코 돈을 막 벌려고 아둥받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사람들이 많이 감명받게 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추월 찾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수입원은 자신의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한 수입을 얻습니다. 서행 찾은 사람들은 월급과 투자였죠. 그런데 추월 찾은 사람들은 사업 시스템, 그리고 투자를 통한 수입이 핵심 주요 수입원입니다. 여섯 번째,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갇히는 것을 만들어내서 뭔가를, 그것들을 사람들이 구매함으로써 내가 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만의 뭔가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베끼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베끼거나 이걸 더 싸게 파는 이런 걸 해서는 추월 차선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자산에 뭔가를 하나 더 더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를 늘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부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는 사업 시스템을 설계해서 얻는 현금 흐름과 자산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스템이 추월 차선에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인도, 서행 차선, 추월 차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결국에는 추월 차선이잖아요. 이 추월 차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의 방정식을 살펴보면 순이익,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순이익이란 건 사업의 시스템에서 얻는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 그 가치를 더한 게 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의 추월 차선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대충 읽으신 분들은 빠르게 부자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봐도 끝났는데 사실 부의 추월 차선은 어떤 얘기냐면 나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라는 책입니다. 주식에 투자해라, 부동산에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빠르게 부자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바로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아홉 번째는 전략인데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도우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때 내가 더 많은 어떤 무언가들을 돈을 포함해서 무형의 가치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월 차선 사람들은 남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남을 대가 없이 도우려고 하지 않죠. 대가가 있어야지 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입해서 뭔가 소득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삶, 그런 시스템을 최종을 만들어서 내가 뭐 어떤 시간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것이 이 추월 차선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책임 강한 통제력은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재정적 계획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 책임화에 있고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내가 선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내 꿈은 아무리 독특하고 특이하고 튀는 것이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꿈을 이루는데 돈을 쓰죠. 이런 사람들 이런 열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추월 차선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열두 가지 특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이? 아마 그러신 분들은 이미 상단부분 부를 추적하셨거나 아니면은 이미 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좀 파격적인 거 아니야? 너무 좀 리스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행 차선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두 가지 특징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 마인드를 바꿔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이내 빠르면 5년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막대한 부를 만드시는데 아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죠. 사실 오늘 핵심인데 추월 차선을 걷는 사람들 추월 차선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사고법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특징들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